이거 엄청나게 긴장했었네 집사2장 괜찮나? 일단 나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니 완전히 다리에 힘없다 지금 가만히 있어 다리 한 번 소독하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상치가 좀 낫다 상치가 좀 낫다 상치가 아 연결사항보건이 병원가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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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있어. 작다. 괜찮아 괜찮아. 어머니 팔도 많다. 할 때면 안 돼 그래. 그래 있어라. 할지마 할지마 할지마. 붕대를 감아볼까. 좀 보다 나니 계속 핥으면 붕대를 감아보자. 안될구먼. 이렇게 계속 핥고있지 지금.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빨지마 이거 아니였는데 이놈의 자식아 테이프로 감자 맛있어 아 가만있어 됐다 흘지 마라 자라, 자라, 가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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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꼽은 나중에 떼자. 꼬리야. 너는 좀 빗겨봐라. 문이 와야했다. 그래. 문이 좀 괜찮아진 것 같네. 아이고. 다리를. 다리는. 알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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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아직 해도 안 떴는데. 비가 주룩주룩 오네. 밖에 오면 확인해 봐야겠다. 알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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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.